지금 자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빨리 밖으로 나오십시오. 또 이래 또 뭘 해 볼라 그러면 또. 지금 다들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. 누가 온 거야? 룸피에서 얘기 나누기엔 여기가 제일 낫죠. 이쪽으로 앉으시죠. 일단 체크해야 될 건 누가 이 설계를 했냐는. 저녁 식사 안 했어? 아닙니다. 말씀 계속하시죠.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누가 이 설계를 했냐는 거지. 설계자는 부장님 쪽 라인이 백업에 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럼 답 나왔네. 남 소장과 박이원. 왜? 아닙니다. 2층에 불 좀 켜놓고 오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hubb請 정말 남 사장님이 박 의원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그 두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...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. 빨리 가다, 빨리. 여자 화장실은 2층 올라가자마자 앞쪽에 있습니다. 아, 예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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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도 휴지 있을 것 같은데. 아, 여기 있네. 뭐야? 일렁 한 장? 흠... 흠... 아우, 난 갈뜰살뜰쓰는 한 장 모자란데. 아니, 여기 여기 왜 있어? 응? 아니, 여기 왜 휴지가... 아... 어머나, 어디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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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휴지 쫓다가 들어가 버렸네. 야야. 왜? 검사 먹을 당수로 어쩔 수 없었어. 기절한 게 위험하진 않을까요? 뭐가? 박 검사가 똥살락을 했잖아요. 장이 풀려서 지르기라도 하면 그래서 검사인데. 아냐 아냐 일단 나가자. 음. 음. 시부님 나 죽일 듯이 한 번 노려봐봐요. 뭐 뭐야 갑자기. 아니 빨리요 시부님 원래 하던 대로 감정 싹 실어가지고 쫙 줄여보라고. 아니 뭐하는 거냐니까. 그래 이거야. 그래 이거야. 음. 음. 싱크로의 90% 김혜 신부가 맞다. 뭐하는 거야 이게. 뭐하는 거야 이게. 라면이 다 불었어. 아니 그 별장에 왜 간 거야? 아니 대체 왜? 그거 봐야 간 또 뭐고? 아니 저 인간 전체 정체가 뭐야? 아우 스트레스. 아직 한 명 남았는데. 누가 보냈어. 누가 보냈어. 뭐하냐. 뭐하냐. 시. 네. – Прикончил? – Да. 네? 여ż度. Там одна девушка осталось, быстро прикончу. 네. 레이전아인! последний раз, 파이프, кто она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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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